진짜 식재료로 만든 리얼 진짜 미니어처 요리에요 불조절 좀 이거 되게 섬세한 작업이네요 상수야 부목하세요? 찍목하세요? 저는 부목이요 탕수야 와 저 진짜 딱 탕수야 이렇게 갈아야되나 보다 이렇게 갈아야되나 보다 꺼졌다 우와 너무 맛있다 멋있어요 색깔이 좀 안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잘 됐나 봐 알겠 고아고무 되겠어? 크기가 김치랑 두부랑 한 번에 먹을 수 있어 어때? 음~~ 많이 늘었다 짠~~ 아우 맛있다 더 작고 더 맛있는 미니어처 밥상의 세계에 기대해주세요 행복하게 Code p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